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리케이션 실습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왼쪽 화면은 우리 생활코딩의 수업 내용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마스터 서버, 슬레이브, 슬레이브 1, 2에 접속해 있는 쉘 환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오른쪽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마스터 호스트, 즉 마스터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IP가 191680.22번에 쓰고 있고요. 리플리케이션 어카운트는 리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버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마스터의 슬레이브들이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계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플리케이션 어카운트고요. 저는 마스터, 슬레이브 상관없이 전부 다 이 계정을 세팅을 할 겁니다. 192, 1680하고 나누기 표시가 되어 있죠. 단구장 표시요. 저거는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2까지 전부 다 192, 1680이라고 하는 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요. 마스터가 22번이고 슬레이브가 23, 슬레이브2가 24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는 REPL, 리플리케이션에서 앞부분만 따는 것을 IP로 지정을 했고요. 패스워드는 편리을 위해서 1, 6개를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패스워드를. 그렇게 해서 이 리플리케이션 어카운트를 마스터, 슬레이브 할 것 없이 전부 다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 설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죠. 마스터 서버에 복제를 위한 계정을 추가한다고 적혀 있는데 my.cnf 파일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y.cnf는 이 mysql의 컨피그레이션, 즉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죠. 저 파일을 수정해서 mysql의 각종 동작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sudo하고 vi하고 저는 mysql을 찾겠습니다. mysql이라고 쓰고 my.cnf라고 하면 되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mysql 배포판의 경우에는 이곳에 mysql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존재하지만 배포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 my.cnf 파일이 없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보통 여기나 저는 etc 밑에 있는 my.cnf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 파일로 들어왔죠. 그 중에서 log-bin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찾아볼게요. 주석 처리가 되어 있네요. 앞에 있는 sharp을 제거하면 log-bin이라는 게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mysql-binlog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기본값을 두시면 되고요. server-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mysql 서버의 고유한 식별값을 의미합니다.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개의 서버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 어떤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마스터 같은 경우는 큰 숫자를 지정합니다. 한 천 정도를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mysql-restart 시켜야겠죠. sudo etc-init 밑에 mysql하고 restart라고 입력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mysql이 restart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start running이라고 나오면 restart가 잘 된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설정한 이걸로 인해서 mysql의 서버가 이 마스터로서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mysql-u root-p 자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show master status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아까 지정했던 로그 언더와 빈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이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걸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grant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사용자의 사용자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REPL이라는 아이디와 그 아이디가 192.168.0으로 시작하는 이 IP 대역에서 접근한 그 사용자의 그 권한을 설정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는 리플리케이션 슬레이브나 리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이라고 적혀있고 이 아스테리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일스쿨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identifi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뭐냐면 제가 선택한 이 계정 있죠. 리플이라고 하는 저 계정의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1, 6개를 사용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치면 쿼리 OK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권한이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갈게요. 엑시트하고 show master status는 제가 이전에 했죠. 그 다음에 mysql dump를 떠야 됩니다. dump는 뭐냐면 그 mysql의 현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통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법이 dump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있는 명령은 제가 입력을 할 건데요. 하나씩 입력해보죠. mysql dump는 mysql dump를 뜨는 명령이고요. 다시 lock하고 all tables라고 입력하면 이 dump를 뜨는 동안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이 락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기가 금지되는 거죠. dump를 뜨고 있는 동안에 쓰기가 되고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다시 all database basis 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 덤프의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mysql에서는 사용자 권한이나 이 mysql에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all databases라고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즉 컨텐츠에 해당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mysql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덤프를 뜨기 때문에 고를 슬레이브에서 복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복원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마스터와 슬레이브 상태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레이브에서 다른 권한이나 다른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덤프를 뜨게 될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지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는 1이라고 하면 이 mysql 덤프를 뜨는 시점에서 이 mysql의 이 리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가 이 덤프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u에서 여러분 아이디 입력하고요. p를 하는데 뒤에다 저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볼 때 저는 입력할 거예요. 보안상, 보안 문제 때문에요. my.sql을 하게 되면 이 mysql 덤프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덤프 내용이 my.sql이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걸 입력하면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입력하고 ls-al로 조회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y.sq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vi my.sql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복원할 수 있는 각종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master to master underbar log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 master log pos 저건 포지션을 줄인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슬레이브에서 누가 마스터이고 마스터에 있는 이 기록 중에 어디서부터 동기화를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명령어인데요. 그 중에서 이 master underbar log 파일은 이 덤프가 떠진 그 순간 있잖아요. 마스터 서버에서 덤프를 뜬 거잖아요. 바로 덤프가 떠진 그 직후에 직후에 쌓여있는 저장되고 있는 바이너리 로그가 my-bin.00001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my-bin.00001 이라고 하는 저 파일에 276번째 데이터부터 데이터 이전까지의 덤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슬레이브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덤프 일단 슬레이브에서는 첫 번째로 이 덤프를 복원하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슬레이브의 데이터로 세팅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어 리플리케이션을 할 때 덤프가 뜨여진 이후의 데이터부터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고요. 자 이 파일을 이제 저는 슬레이브로 전달을 할 건데 전달하기 위해서 파일의 크기를 일단 줄일 겁니다. 자 타르로 압축을 할 건데 cvfz로 하게 되면 예. 지집으로 압축을 한다는 뜻이죠. my.tar.gzip이라고 입력하고 요거는 my.tar.gzip이라는 파일로 생성이 된다는 뜻이고 그 대상으로 my.sql이라는 파일을 지정한 거죠. 자 그리고 ls-al로 조회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my.tar.gzip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이 파일을 저는 슬레이브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scp이고요. my.tar.gzip하고서 192.168.0.23번 저는 슬레이브1이 192.168.0.23번 IP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콤마를 하고서 my.tar.gzip 파일이 192.168.0.23번 서버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패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디렉토리를요. 물결을 하게 되면 이 물결은 어떤 뜻이죠? 리눅스에서 리눅스에서 물결을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그 사용자 계정의 홈 디렉토리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예스, 노 를 물어보는데 예스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192.168.0.23번 서버에 그 비밀번호를 ssh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ar.gzip 파일이 전송이 끝났다고 100%가 되면 전송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서버를 바꿀 겁니다. 자 슬레이브1 서버로 화면을 바꿨어요. 그리고 cd하고 물결을 하면 홈 디렉토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ls-al로 조회를 해보면 방금 제가 마스터에서 전송한 파일이 도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y.tar.gg 파일이죠. 그러면 요걸 이제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요기서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Em 어머니에 불법 비닐 마 calculation 준비 많이 boot 없visor assets 마스터 보내으 설정 Judas 보 DU extent 설명 millimeter 느 семь пол 소fu 해당 步